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자 오늘 베이비도지 코에인 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요즘 계속 베이비도지가 매일매일 어떤 새로운 소식들을 전해주고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거래소 상장이 지금 최근에 상장된 부분이 어? 우리가 생각보다 뭐 이거 뭐지? 이 거래소 어디지? 라고 이렇게 했던 모르는 거래소에 상장이 돼가지고 좀 뭐 실망했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러한 소식이 나오는 와중에 바이낸스 스퀘어에 베이비도지가 출시가 됐다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줬어요. 과연 이게 뭔 뜻일까요? 일단은 이 바이낸스 스퀘어에 출시가 되어 있는 코인들은 거의 대부분 바이낸스에 상장이 됐던 코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베이비도지는 그만큼의 가치가 이미 인정을 받았고 거래소 상장이 많이 된다는 건 뭘까요? 어디에서든 상장할 수 있는 그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는 코인이다. 그리고 상장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거래소 이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베이비도지를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라든지 이러한 시세를 분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베이비도지가 조만간 바이낸스에 진짜로 상장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기대를 진짜로 이제는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저는 조금 받았고요. 거기에 이제 제일 관심이 있는 게 요즘은 좀 이 에어드랍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공짜 싫어하시는 분 없잖아요. 이 에어드랍 어떻게 하는지 모르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가지고 이 에어드랍 소식이라 에어드랍 방법이라 이 베이비도지와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호재 소식을 좀 파자낸 그러한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앞으로 베이비도지를 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만들지 않을까 저희가 조금 포착한 정보가 있어가지고 이 내용을 같이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 베이비도지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고 있는 소통방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소통방에서 이러한 베이비도지 코인이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지 어떤 전망이라든지 소식이 이렇게 진짜 바이낸스로 상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소식 그리고 호재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걸 같이 공유해 드리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는 소통방에 나도 참여를 좀 하고 싶다 하시면 참여 방법은 위에 제 개인 번호 010-2696에 6795로 문자로 숫자 3 요것만 보내주시면 되세요. 3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베이비도지와 관련되어 있는 이 소통방을 통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될지 전망이나 말씀드렸던 에어드랍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내해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포착한 호재 정보 요것도 같이 좀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소통방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영상에서는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아무래도 이러한 정보들을 따로 돈을 받고 파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방에서만 공유를 해드린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정보를 제공해드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돈을 요구하거나 혹은 가입비 같은 걸 내라고 한다거나 유료 리딩방을 운영한다거나 불법으로 이런 거는 전혀 없으니까 부담없이 여러분들은 정보로 뭐만 생각하시면 된다? 수익, 수익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 정보가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저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요거만 해주시면 되시니까 그 점만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베이비도지가 어디로 리스팅이 될 건지 궁금하냐라는 이런 트윗을 올리면서 드디어 이제 바이낸스나 혹은 코인베이스나 혹은 국내 어피트 이런 큰 거래소에 상장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투빗이라는 엄청나게 유명하지 않은 거래소로 상장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유명하지 않은 거래소로 상장이 됐지만 일단은 리스팅이 늘어난다는 건 자금이 또 들어올 수 있는 루트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리스팅 소식에 어떤 마이너스를 준다거나 그런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시세에 크게 반영이 되는 그러한 소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리스팅을 했다는 건 저는 중요한 정보다라고 생각이 되고 10시간 전에 베이비도지에서 추가적인 리스팅이 나왔는데 체인지 나오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큰 거래소는 아니기 때문에 또 왜 이렇게 조그만 거래소에서 계속 이렇게 상장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베이비도지라는 코인이 그만큼 많은 거래소에서 거래가 될 수 있게끔 만들고 있는 발판에 어떤 이면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바이낸스 상장이나 혹은 정말 1티어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또는 이제 뭐 국내로 진행이 되면서 뭐 비트라든지 혹은 뭐 비썸이라든지 국내까지도 상정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리스팅이 계속되고 있다는 건 사람들이 뭔가 이런 거래소 상장에 대한 니즈가 이렇게 커지고 얘가 이제 곧 솔라나 기반으로 이제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유동성이나 이런 걸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지 않을까 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흥미로운 업데이트 해가지고 솔라나에 베이비도지를 배포하는 제안이 공식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뭐 90% 이상의 순성률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저는 통과가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 이제 곧 연구 단계 진행하고 있고 이제 개발 테스트 단계 배포 그리고 토큰에 대한 브릿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 솔라나가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좀 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가 있고 좀 더 온체 날동이나 이런 유도할 수 있는 커뮤니티와 1차 중앙집중식 거래소에 적합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베이비도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진행이 됐던 이 마스코트에 대한 변경도 모두 승인이 됐기 때문에 변경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앞으로 베이비도지는 또 한 번의 새로운 국면을 좀 맞이할 수 있고 이 솔라나 기반으로 완전히 전환이 되면서 아니면 그때 시점에 바이낸스로 상장이 되려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스퀘어에 출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식을 전해주면서 솔라나 관련으로 진행이 될 때 바이낸스 상장까지도 혹시 노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거는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베이비도지 코인이 정말 여러분 페페코인처럼 이마만큼의 500만 프로의 수익 시바이누를 존보하면서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봉크가 보여줬던 80배 상승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베이비도지에서 과연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솔라나 체인으로 변경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어느 거래소에 상장이 될지 궁극적으로 바이낸스까지 결국 상장하게 될지 오히려 이런 거를 베이비도지에 아마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바이낸스에 대한 스퀘어 출시가 되는 부분이 분명한 빌드업의 어떤 단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래소 상장이 조금 소규모 거래소에 상장이 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거래소는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베이비도지가 진행하고 있는 이 에어드랍 이벤트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거 꼭 놓치지 마시고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직도 방법을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이 번호로 문자 3 주시면은 저희가 에어드랍 방법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또 안내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이 베이비도지가 이러한 좋은 모습을 추가적으로 더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조금 포착한 호재 정보가 좀 있어가지고 그 정보도 같이 공유해 드릴 수 있는 소통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소통방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 문자 3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민코인 투자는 고액 투자는 저는 권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꼭 소액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투자를 하시길 현명한 투자하시길 응원 드리면서 저는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